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3강 11번 빈칸 추론 들어갑시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우선 해석부터 보면서 너희들하고 한번 세부적으로 따라가보자. A need can be defined. 여기서 need 필요성. 여기서는 우리가 욕구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unneed는 욕구. 그럼 욕구는 can be defined. 뭐 할 수 있다? 정의되어 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in relation to 하면 관련하여 어떤 사회적인 기준과 관련하여 정의되어 질 수 있습니다. since all people have a biological need. 자 여기서 since는 뭐뭐 때문이라고 해야 되겠지? 주절의 현재완료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물학적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뭐에 대한? 음식에 대한.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바로 생존하기 위해서. 뭐 당연한 얘기잖아. 자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물학적 욕구, 음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가 may be seen, 보일지도 모릅니다. 뭐로써? being independent of any social standard. 어떤 사회적인 표준과는 어떤 독립된 것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인 표준과는 별개의 것으로, 그치? 이런 것으로 보여질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 그런데, but, 하지만 only if, 오직 이런 경우에만 이렇다는 거지. 사람이 여겨지는 경우에만, 단지 뭐로써? to be a biological organism,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여겨지는 그러한 경우에만, 자 뭐한다? 이러한 욕구, 바로 음식에 대한 욕구는 어떤 사회적인 표준과는, 기준과는 독립된 것으로써 보여질 수도 있다. 아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일까? 그런데 뒤에 딱 뭐가 나오니? 벗이 나오네, 벗이. 논지가 딱 바뀌는 거다. 자 그러면서, biological existence, 생물학적인 존재는, is not equivalent, 동등하지 않습니다. 뭐하는? 인간의 삶과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감을 잡아야 돼. 딱 대립상이 성립이 되는 거야. 자 대립상이 나오면, 항상 대립상에 너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대립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생물학적인 어떤 존재야. 자 이런 생물학적 존재가 우리 위에서는 바로 생물학적 필요성으로 나왔지. 음식에 대한 이런 필요성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지. 그런데 이러한 생물학적 존재, 생물학적 필요성은, 자 뭐한다? 어떤 욕구는 독두가 똑같지 않대. 뭐하는? 바로 인간과는. 인간의 삶과는 동등하지 않는 된다. 이게 이제 대립되는 거지. 그치? 바로 이 대립상을 통해 가지고 이 글은 주제를 드러낼 거야. 계속 가볼게. 계속. When socially organized effort. 자 뭐 사회적으로 조직되어진 노력들이 are undertaken, 착수되어질 때. 자 해놓고 이 2는 이 effort 밑에 들러붙는 보충절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뒤로 갔느냐. 야 예를 들어서 여기 2 이하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여기까지 가는데, 그리고 왼절 여기까지 가고, 예를 들어서 efforts to feed starving people 하면 are undertaken 해가지고, 이 주어하고 동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부정사의 특징이야. 투부정사는 이렇게 너무 길 때 separation, 분리를 해서 해서 이렇게 무거운 부분을 뒤로 던질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구분이야. 자 해석은 이거잖아. 자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노력들. 어떤 노력들? 바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뭐야? 착수되어질 때, 행해질 때. 그 노력은 are not made.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그 live human organism. 살아있는 인간 유기체의 수를 지구상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단지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 생물학적 존재. 바로 얘가 생물학적 존재잖아. 그냥 살아있는 유기체의 수 유지하는 것. 어떤 생물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는 단지 생물학적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논지를 끌고 갈 거다.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온다? 바로 leather이 튀어나오네. leather.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 넣기 순서의 단서가 되겠지. 오히려. 자 오히려 이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 어떤 생물학적 유기체의 수유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뭐다? 여기서 데이는 efforts를 가리킨다. 그 노력들은 자 행해집니다. because of. 뭐 때문에? 바로 인식 때문에. 자 인식은 추상명사. 그래서 추상명사 뒤에 보충절 대지 붙겠지. 자 그 인식에 대한 설명이야. 어떤 인식 때문에? it is worth. 그게 가치가 있다는. 뭐 하는 게? 이건 사실 가치고 진조다. 뭐 하는 게 가치가 있다는. 돕는 것이 뭘? 사람들이 to stay alive. 살아있도록 돕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인식 때문에 행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까 무슨 노력이야 이 노력은? 이 노력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는 노력이야. 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데? 그게 가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살아있도록 하는 게 가치 있으니까. 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런 노력이 행해진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이런 인식은 뭐야? 바로 어떤 생물학적 존재를 위한 인식이 아니잖아. 그냥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그치?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지. 인간 사회는 has a moral value.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생존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가 있대. 이러한 도덕적 가치는 그 노력을 정당화시켜준다는 거야. 바로 위에서 언급한 그러한 노력들.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는 그러한 노력들은. 자 뭐 때문에 일어난다? 바로 도덕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치? 자 그래서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To be human is to participate.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에? In one way or another. 뭐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어디에 참여? 바로 in society. 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은. 그치? 자 인간이 되는 거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삶이지. 인간의 삶이란 바로 어떤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XY 병렬이다. 또 뭐하는 것이다? 굶주린... 아 이거 이 병렬 아니네. 미안하다. 자 그리고 또 이제 end에서 문장 병렬이야. To feed starving people. 바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뭐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놓고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대명사절. 뒤에는 완벽할 거야. 뭘 인정해? 바로 그들의 음식에 대한 욕구가. It's not merely. Not merely는 나도니하고 똑같은 거야. 어떤 욕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욕구. To remain alive. 살아있는 채로 유지하려는. 그러니까 살아있으려는 그런 욕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게 바로 생물학적 욕구였지. 이것뿐만 아니라. 뭐다? 어떤 욕구입니다. 어떤 욕구. 바로 그들의 참여. 인간 사회 애로의 참여를 계속하려는. 뭐다? 그런 욕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고 싶은 욕이지. 자 대립적인 얘기 잠깐 좀 표시를 할까 여기서도. 자 여기서 얘기할 때 이 살아있으려는 욕구. 이게 바로 생물학적 어떤 욕구잖아. 근데 바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바로 인간의 삶이란 어떻다는 것.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뭐하는 것이다. 바로 사회에. 인간 사회에 그들의 참여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 얘기지. 자 좀 더 위로 가서도 한번 언급을 해보자. The number of life human organism. 살아있는 인간 유기체의 어떤 수. 수를 유지하는 것. 이건 어떤 생물학적 존재를 위해서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자 뭐다. 그러한 노력들은 행해진다. 뭐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치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행해진다. 그치.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오잖아. 인간의 삶은 뭐야.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인간의 삶은. 그러니까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야.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에 참여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어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물학적 존재의 이유일 뿐만 아니라. 뭐다. 어떤 사회적인 이유. 인간 사회에 참여를 계속한다는 게. 바로 인간. 바로 생물학적 존재와 대립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었겠냐. 그치.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보자. 자 휴먼 빙스. 인간들을 찾습니다. 뭐하는 것을. 생존하는 것을. not merely. 나돈이다. 단지 뭐로서. 생물학적 유기체로서뿐만 아니라. 나돈이 보덜서. 뭐로서. 바로 개인으로서. 어떤 개인. 자 이 얘기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네. 인간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속하는 그런 개인이잖아.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답은. 바로. 바로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 근데 그 사회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치. 바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이 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한번 논리구조를 너희들한테 한번 따져보면. 이 사실 배경을 깔았어. 배경으로서 얘기를 지시한 게. 바로 생물학적 욕구에 대한 언급을 한 거야. 소재를 가져온 거야.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논지가 바뀌었지. 바로 생물학적 욕구는. 생물학적인 존재는 인간 삶과는 같은 게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글은 뭘 얘기를 하느냐. 사실 그러면 인간의 삶은 뭔데. 인간의 삶이란 이런 생물학적 욕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가치 있다는 인식을 가진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도덕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치? 자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려는 그런 욕구. 그런 욕구가 뭐야? 바로 인간 사회를 구성한다는 거지. 뭐와 더불어서? 바로 생물학적 욕구와 더불어서. 그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 자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욕구. 음식에 대한 욕구는 뭐다. 살아 있으려는 욕구뿐만 아니라. 바로 사회에 참여하려는 욕구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존재하려고 생존하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뭐한다? 사회에 참여하려고 애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됐다. 자 어떻게 그 내용은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어떤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일단 but하고 rather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순서 단서도 되겠지만. 순서보다는 선생님은 이제 문장넣기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 문장넣기 특히 rather 이 부분. 그치? 이 부분에 이제 문장넣기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빈칸 문제도 나올 수는 있는데. 아 빈칸 문제로는 아니 나올 수는 있어.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대립상을 통해서 얘기를 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난도가 어렵지 않을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어휘 부분도 나올 수는 있어. 어휘 부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선생님이 대립상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이 있지.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 주제 문제로서는 충분히 나올 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다. 자 전체 구조 여기 인트로였다. 배경 깔고. 그리고 벗 이하에서. 이 글은 한 문장에서 이제 주어가 나왔다기 보다는. 좀 더 이제 그 주어를 이 실제 벗 이하 부분에서 좀 크게 퍼뜨리고 있지. 그래서 핵심이 되는 부분만 한번 선생님이 표시를 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자. 자 이 글 저 주제를 기점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편을 쳐놨는데. 생물학적 존재는 인간 삶과는 동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단지 뭐 생존을 위한 이런 욕구지 음식에 대한 욕구. 이걸 바로 biological existence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이래. 자 그 우리가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이런 행동은 뭐다? 그게 가치 있기 때문이래. 사람들이 생존하도록 돕는 것이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돕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도덕적 가치가 있다는 거지. 단지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뭐다? 이렇게 사회에 참여한다는 거야. 사회에 참여. 그지? 이런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그래서 또 어떤 필요가 있냐 하면. 그들의 참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거야. 왜 인간 사회에. 그지? 인간은 그러니까 단지 어떤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생존하려는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계속 참여하려는. 그지? 사회 속에서 기능하려는 그런 욕구도 있다. 라는 글로 마무리가 맺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과연 우리가 그 변형 문제로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 자 선생님이 추천하는 변형 문제로. 뭐 일단 순서 문제. 순서 문제는 순서보다는 그 아까 언급했잖아. 레더럴 부분 있지. 레더럴 부분. 자 그 부분 특히 문장 넣기. 물론 법 부분도 마찬가지고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제 요지 부분으로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이게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 이 글의 주제문을 요약해라든지. 어쨌든 주제에 있어서 정의를 확실하게 해놨으면 좋겠다. 그 외에 빈칸과 어휘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1점 정도밖에 선생님이 표시를 안 했다. 알겠지.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쨌든 이 글은 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했다. 바로 대립상을 통해서 주어를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 알겠지. 그거 명심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